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공천이 이미 공천을 해서 선관위에 등록을 했는데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세종시 가변은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데 최선평론가 본인은 도대체 원래 신고는 당에 신고하기로는 아파트 두 채 갖고 있고 상가 하나 갖고 있다고 신청했는데 실제로 올라온 건 이렇게 신고가 됐다고요? 아파트 넷, 오피스텔 여섯 채, 상가 한 채, 임차권 하나. 이게 다 합치면 38억인데 어떻게 채무가 37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 자문 변호사가 아니라 이거는 개투자 전문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허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내 경선에서는 본인이 신고한 것만 받아서 말하자면 검증이 되는데 이제 이 본선거에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공천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 등록 서류는 제대로 된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당선대대도 무효가 되니까 사실을 슬쩍 이렇게 기재해놓고 이게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한 모양인데 이건 큰 착각이죠. 사실은 이분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자문 변호사 활동하고 민생 어떻게 얘기하는데 지금 빚 내서 37억 빚 내서 38억 부동산 샀으면 전형적 갭 투자 아닙니까? 그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자산을 불린 건데 이런 분은 어떻게 민주당은 물론 당내 경선 일에서 거르지 못했다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출마했고 이번에도 출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갑니까? 혹시 이분이 지난번 대선에서 자문 변호사 팀장으로 활동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친명이라는 이유로 혹시 허술한 검증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니까 이게 사실 한석을 이루면서도 이걸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그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게 반복되는 건 이거 굉장히 헌정사의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송병 의사님, 이게 건축왕, 빌라왕 등등 하면서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을 맡겼는데 그 전세금을 받아서 또 다른 데 전세를 주고 전세, 전세, 전세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몇십 채, 몇백 채 갖고 있는 그게 전세 사기보험이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10채가 넘는 이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삐끗해서 뭔가 돈을 못 내주거나 돈 나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돈을 못 내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 상황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한 곳이라도 못 내주게 되면 이제 전세 사길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저 이형선 전 후보의 본인 해명도 굉장히 믿기지가 않는 것이 본인은 뭐 아내가 해서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 본인 2분의 1 기본 가진 아파트가 3채고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예요. 그리고 저기 오피스텔 하나, 상가 하나도 본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내가 해서 몰랐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런 사례는 저분도 이제 민변 변호사던데 지난번에 강북을 해서 성폭력 2차 가해 변론으로 문제가 됐던 조수진 전 후보도 민변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과 진보를 자칭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위선이 또다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사실 이것은 민주당의 친명행제 공천이 빚어낸 참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선 후보도 이재명 대선 캠프의 법률특보 출신이고요. 그 김혜경 씨 낙상사고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형사고발을 주도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이어서 일종의 행제성 공천이 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사실은 갭투자 전문가였다는 것이 100일 하에 드러난 거죠. 네, 뭐 행제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인 경선에 갔다가 2인 결선까지 치러서 올라온 후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친명이라고 단수공천을 준 건 아니었으니까요.